어프로치를 하는데 뒷땅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린 주변에 가서 이제 어프로치를 풀 스윙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컨트롤 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연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뒷땅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뒷땅을 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윙 크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이 약해서 이 쇳덩어리가 툭 떨어지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골퍼분들이 어프로치를 하면 좀 가까이서 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까이 섭니다 이렇게 오른발에다 두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런데 정작 이 골프채는 가까이 쓰는 만큼 짧게 잡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속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속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쇳덩어리가 오다가 툭툭 떨어진다 그렇다고 세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조준을 하는 겁니다 보통 뒷땅이 나는 분들은 이 공을 치고 싶은데 뒤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이 있으면 공보다 10cm 앞을 보는 거예요 10cm 앞을 보는 거예요 나는 셋업은 그대로 해 어드레스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10cm의 앞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가 돌아가도 돼요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치려고 하면서 뒷땅을 낼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선수들도 쓰는 방법이니까 편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있으면 뒷땅 때문에 죽겠다 그런 분들은 공을 쳐다보지 말고 어드레스는 똑같이 그리고 10cm 앞쪽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셋업을 하고 고개도 돌아가도 됩니다 거기를 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잡고 뒷땅이 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은 거의 100%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체를 잡고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딱 어드레스를 해서 정말 내가 편한 만큼 섰잖아요 섰을 때 잡히는 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오조준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공을 쳐낼 수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치려고 하는 데보다 자꾸 뒤에 떨어지면 10cm 앞을 오조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점검 포인트는 나는 분명히 가까이 있었는데 길게 다 잡고 있다면 클럽부터 놓고 잡는다 이 두 가지만 지켜보세요 뒷땅 절대 안 납니다 그 중에서 오조준이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간단하고 재미있는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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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t